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종료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세일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계속해서 세일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세일정보가 있으니 자주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소스 세일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아소스 세일정보 안내해 드릴거고 폴로, 그 다음에 백컨트리에서 아웃도어 제품, 토리버치 30% 오늘만 금액 제한 없이 30%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코스테, 그리고 타미일피거, 리모아 캐리어, 아이허브, 그 다음에 케라스타 제품, 다이스 청소기, 이베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직구정보 통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에 두시면 빠른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할인콧도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소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소스 현재 모든 제품들 25% 세일 받으실 수 있고, 할인콧은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2월 3일 8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이 12월 3일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즉시 들어가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소스 세일정보 25% 자주 나오는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서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아소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나이키 제품들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 전부 다 25%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하고, 지금 영국 파운드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설정을 어떻게 해놨냐면, 한국으로 설정을 하고, 커런시를 파운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전부 다 25% 할인됩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요즘에 많이 구입하시는 쉐르파, 쉐르파 후디도 82파운드에 판매하고 있는데, 25%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러가지 트레이닝복이라든지 많은 제품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설명을 해드렸던, 나이키 에어맥스 97 트리플 화이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 현재 UK87.5, 그러니까 260부터 있고, 사이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5% 세일되면 굉장히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관부가스 피해서 구입하실 수 있고, 대략 16만 5천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네이버 쇼핑에서 16만 5천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구입하냐고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 20만원 아랫대 제품들은 전부 다 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플 화이트 제품 색상이 구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색상이고, 이렇게 세일을 알았을 때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던 트리플 블랙 제품입니다. MX97 트리플 블랙 제품인데, 사이즈가 없어서 구입 못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사이즈 많이 들어왔습니다. 6K6 사이즈부터 6K9 사이즈까지 사이즈 들어왔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사이즈가 없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구하기 굉장히 힘든 제품이라서, 구입이 굉장히 어려운 제품인데, 이렇게 사이즈 다시 재입고 됐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아디다스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버 자켓, 퀼팅 자켓이라든지, 여성용 퀼팅 자켓도 판매하고, 인터넷에는 슬림 자켓이라든지, 바버 자켓 찾아보실 수 있고, 25%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아소스 세일 종료되기 전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랄프로렌입니다. 랄프로렌 폴로 현재 사이버 먼데이 세일 시작됐습니다. 125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40% 세일하고 있고, 그리고 스웨터 종류 추가로 10% 세일됩니다. 할인코드는 따로 없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한국 랄프로렌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창 닫으신 후에,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미국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두 번 클릭하셔야지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지 될 것 같고, 랄프로렌 폴로 직구 방법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미국 내 배송 모두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배대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관부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스웨터 굉장히 이쁘죠. 125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40% 세일되는 가운데, 추가 10% 세일됩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스웨터 종류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보여드린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맨, 우먼, 키즈, 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카테고리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후에, 이 부분, 소트 부분을 베스트셀러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많이 구입하시는 순서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쁜 제품들을 우선순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40% 플러스 10% 이렇게 찍혀져 있는 제품들, 이런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백컨트리입니다. 백컨트리 최대 50% 현재, 사이버먼드의 세일 시작했습니다. 아웃도어용품 찾으시는 분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주문하시는 분들, 15% 세일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인이 나온 분들만, 15% 세일이 가능한 겁니다. 복불복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이 사인 나오면,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15% 할인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버먼데이 세일하고, 50% 세일하고 있는데, 많은 제품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구스부터 시작해서, 오클리, 소레일, 버튼, 노스페이스, 아크테릭스 등등, 많은 제품도 판매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베스트셀러 제품도,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백컨트리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되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백컨트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타고니아 구입하는 사이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배대지로 나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대지로 보내도, 취소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배송되지로 잘 보내주니까, 아크테릭스, 또는 콜롬비아라든지, 마모트 노스페이스,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50% 세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 수오렐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백컨트리 직구하는 방법, 영상 만들인 적이 있는데, 그 링크도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 거기 한번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토리버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최대 60% 세일하고 있는 제품을, 추가 30% 세일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리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토리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블랙프레이데이 세일 나왔을 때, 돈을 얼마 이상 구입하셔야지만, 30% 세일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일, 오늘 같은 경우는, 미니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무조건 3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일하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제품 전부 다 30% 세일 가능하니까,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는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어가면, 관부가세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라코스테입니다. 라코스테 사이버먼데이 세일,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할인코드가 변경이 됐습니다. 아래쪽 할인코드,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트도, 배송되는지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배송되는지,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결제하실 때, 아마존 페이 또는, 페이팔로 결제하셔야지, 결제가 원활합니다. 한국카드 튕겨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코스테 최대 40% 세일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타미힐피거입니다. 타미힐피거 블랙프라이데이 때, 엄청나게 많은 세일에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는데, 사이버먼데 세일은, 세일폭이 더 커졌습니다. 현재 사이트 전체 50% 세일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에, 찾아보실 수가 있고, 많은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세일하는 제품들만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가격에서, 추가 50% 세일이 가능합니다. 요런 제품도, 5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도 있고, 50% 세일 받으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런 폴로 티셔츠 같은 경우도, 25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20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구입하셨던, 패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5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분,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송된지 이용해서, 받아보셔야 됩니다.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애플 아이패드 에어 제품입니다. 10.5인치짜리 제품이고, 현재 60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B&H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256기가 제품,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이렇게 설정을 변경을 해보시면, 와이파이 온리로 바꾸고, 64기가로 바꾸면, 470불 정도 되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변경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제품, 이게 가장 저렴하게, 스페이스 그레이트 에, 256기가, 와이파이랑, 4G까지 되는, 이 제품으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리모아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리모아 캐리어 하면, 연예인들 캐리어로 많이 알려져 있고, 굉장히 비싼, 캐리어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할인코드 있습니다. 아래쪽에 할인코드 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사이트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표시가 되고, 구글 크롬을 사용하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어로 보셔야지 됩니다. 독일어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전부 다 유로로 표시되어 있는 거,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 비교해보시고, 한국이랑 저렴한 제품이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25%나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 배송된지 보내셔가지고, 한국으로 받아보시는 형태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리모아 제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이어브입니다. 아이어브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할인코드 이쪽에 나와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세일이, 12월 3일, 미우 서부시간으로, 10시 AM에 종료된다고 하니까, 곧 세일이 종료됩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원하시는 제품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40불 이상 주문하시면, 11% 할인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 할인코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1% 세일되는 가운데, 제 추천인코드 있습니다. 그 추천인코드 넣고 구입하시면, 11% 세일되고, 신규 고객분들은 추가로 10%도 세일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정이 있으신 분들도,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만드셔가지고, 구입하시면, 11% 세일 플러스 10% 세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추천 상품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오메가3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파우더, 그 다음에 많이 요즘에 구입하시는, 크릴 오일도 보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판매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현재 여기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 플러스 10% 세일은, 자주 나오는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제품 구입하셔가지고, 쟁여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불 이상 주문하신 경우, 한국으로 무료배송도 해주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건강식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룩판타스틱에서 판매하고 있는, 케라스타즈 제품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전과 다르게, 35% 세일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추가 20% 할인코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일 진행 중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몽테르미크 같은 경우도, 35% 세일된, 20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고, 여기서 20% 세일 받으면, 16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케라스타즈 제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1월 달부터, 룩판타스틱 케라스타즈 제품, 한국으로 배송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재도 계속해서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입하시고, 한국에서 직접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다이슨입니다.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 현재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현재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좋은게, 다이슨 V8 앱솔루트 제품 같은 경우, 250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전에 보여드렸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이슨 V8 모터헤드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은 헤드가 2개가 들어간, 앱솔루트 제품, 250불에 구입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다이슨 V11 토크드라이브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워낙 가격이 원래부터 비싼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500불에 판매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75불 상당의 제품, 또는 이 제품 같은 경우, 130불 상당의 제품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다른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슨 V7, V7 앱솔루트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200불 안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제품은 관부가스에 피해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저렴한 제품 찾는 분들은, 이 제품 현재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이슨 V10 앱솔루트 제품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더 많은 제품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모듈 제품들은, 이베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보여드릴 건데, 사이버먼 데이트를 해가지고, 에브리아워, 그러니까 1시간마다, 많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계속해서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여러가지 세일 판매하고 있는데, 몇가지를 모아서 보여드리자면, 일단 굉장히 특이하게,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V2를 팔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이 제품을 현재 328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입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원래 검정색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입이 어려운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구입하실 건데, 들어가서 바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즈 보시면, US 사이즈로 4부터 시작해서, 13까지 다양하게 사이즈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도 해주는데, 한국 배송비용이 좀 비싸니까,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약간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100% 정품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9년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4부터 13까지 있는 거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 딜스페이지에 올라온 만큼, 믿을 수 있는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100% 긍정적인 평가만 받은 분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보면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볼 수 있는데, 이지부스트라든지, 이런 제품부터 한, 이런 제품만,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부스트 350,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페이지는, 다이슨 최대 60%까지 세일하는 제품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아까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 소개해드렸는데, 거기 사이트와 비교해보셔서, 저렴한 제품 찾으시면, 이쪽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 좋을 제품이, 다이슨 V10 모터헤드 제품, 274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불이 넘어가게 되면, 전부 다 관부가수에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더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 곳으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슨 무선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따로 필요 없고, 그 외의 제품들은 전부 다 변압기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오늘 마지막 제품은, 뉴발란스 993 제품입니다. 현재 남성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데, 100불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시는 뉴발란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고, 99불 99센트의 남성 제품 구입하실 수 있고, 여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불 99센트, 1불 더 비싼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도 해주는데, 20불 정도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하트일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